현재 2분파 기록하고 있는 유해란 3번째 샷입니다 471미터이기 때문에 장타자들에게 충분히 투혼 시도가 가능한 홀이었고요 미골! 유해란! 이렇게 분위기를 또 한 번에 바꾸는데요 후반에 버디에 이어서 샷익을 기록합니다 순식간에 언더파를 내려오네요 전반에 참 안 풀렸던 유해란 선수인데 이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? 이 어프로치가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 갤러리도 환호하고 또 동료 선수들이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주며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네, 순식간에 세타를 줄인 유해란 선수고요 네, 이솜이 또 한 번 버디 기회 만들었죠 안녕! 안녕!